오늘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에이핑크 완전체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4월 1일 기억하셨죠?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I need more, bye bye! 오늘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에이핑크 완전체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다같이 만난 사람들은 4년이 넘었더라고요. 진짜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. 투어 때마다 대만은 꼭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인데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에이핑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당연히 대만판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타이핑크로 갑니다. 2023년 에이핑크 팬큰서트인 타이핑크 핑크드라이브는요. 4월 1일 토요일 뉴 타이핑시티 엑시비션홀에서 결제됩니다. 4월 1일 기억하셨죠?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I need more, bye bye! 5월 1일 토요일 메뉴 6월 7일 이었습니다. 6월 1일 토요일 메뉴 5월 2일 토요일 메뉴 7월 2일 노래도